대룡남TV를 구독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各位电视지체는 관중朋友们 大家好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재밌으면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点赞,收藏,谢谢 두 명 사형 판결이 떨어집니다 사형 판결을 받은 후의 룡즈미는 한마디 합니다 판사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말을 해 그래서 판사가 아주 이놈 새끼 진짜 이상한 새끼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될까?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왜 이해가 안 될까? 판사가 이렇게 물어봤대 그때 룡즈신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일단 중국어 버전 그대로 나갈게요 일단 중국어 버전 그대로 나갑니다 딱 두 마디 했습니다 황차우 샤른 바바만 도매 판스싱 왜 허게 워파스싱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한국어 버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못 알아듣는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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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본이고 한국어 버전으로 이겁니다 황조는 사람을 800만을 죽였는데도 사형을 안 받았는데 나는 왜 사형을 받는 겁니까? 이 뜻입니다 여기서 황조라 함은 역사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살인마왕이라는 별명을 지닌 장군입니다 활동했던 시기는 820년에서 884년까지 활동했던 장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알 수 있는 게 얘가 어릴 적에 공부를 아주 많이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얘는 어릴 때 공부를 되게 좋아했었다고 그 장군이 황조라는 장군이 800만 명을 죽였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황조 장군은 800만을 죽였는데도 사형을 안 받았는데 왜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되냐 이게 중국어 버전으로 황조 사는 800만 도매 판스싱 왜 허게 워판스싱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 지난 지가 30년 후 30년이 지났어요 800명 말고 800만 800만 명 이 사건이 지난 지가 거의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이 30년 후에 이거는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드라마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에서도 옛날 사건들을 살짝씩 공개를 합니다 살짝씩 공개를 해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로 제작이 됐어요 드라마로 공안 측에서도 옛날 사건 파일들을 이렇게 살짝씩 공개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48명이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48명을 죽였다고 나오잖아요 진짜 요즘 중국 기자들도 워낙 이게 언론적으로 센 게 뭐냐면 과연 이게 다인가 그 사람은 과연 48명밖에 안 죽었냐 이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가 처음에 이게 이게 여기서 이제 살짝의 반전이라 하면 반전일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살인마 시리즈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제가 옛날에 중국에 살 때 90년대인가 99년도 2000년도 그때 2001년도 그때쯤 15년 전이죠 제가 그때 중국에 있을 때 저도 중국에 웹서핑을 하잖아요 그때도 그때 웹서핑을 하면서 뭐 이런 기사 저런 기사 많이 보는데 그때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살인마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살인마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다가 보다가 어 그냥 이건 뭐지 그냥 보게 돼 왜냐 왠지 아십니까 무슨 무슨 연쇄 살인마 326명 살인 무슨 무슨 살인마 몇 년 동안 살인 살인 총수 500명 이 숫자가 후데데로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죽였으면 몇백 명을 죽이지 하고 들어가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살인마 시리즈 한번 만들어보자 음 그때 그 사람들 한번 검색을 해보자 하고 검색을 했는데 그 숫자가 없어요 네 지금 중국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그런 숫자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체 앞마당 뒷마당에 묻는 거 이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옛날에 기억한 바로는 이 스토리가 다가 아니야 이게 다른 사람이었나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시체를 자기 집 마당에 묻어둔 사람 이 한 명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또 어떤 취미가 있었냐면 이게 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청소년들 아까 15살짜리 꼬마 애들 청년들이 많았다 그랬잖아 얘는 청년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청년들을 집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얘가 성격이 내양적이잖아 내양적이잖아 그래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했다 그러나 게임을 했다 그러나 게임을 마당에서 했다 그러나 그러다가 그런 청년들이 와서 이건 무슨 게임이에요 하고 보면 막 가르쳐줬대 그 게임을 게임을 가르쳐주고 야 너 우리 집에 가면 여러가지 게임 더 있는데 우리 집에 한번 가볼래? 하고 집으로 데리고 갔대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서 게임을 한 와중에 죽이고 모든 애들이 벨트를 수집했던가? 제가 지금 그 사람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 사람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 중국 기자들도 의심을 해요 이게 과연 다 공개된 건가? 그래가지고 중국 중국 기자들도 공안 측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아니 이 사건이 공개됐으면 그때 좀 더 자세한 사진이랑 자료를 공개해줄 수 없냐 중국 공안 공안층에서는 절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때 찍은 사진이 삼천몇장에다가 녹화한 영상만 수십시간이 돼요 네 그때 그 영상들을 절대 기자들한테 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롱즈민 부부한테는 딸이 한 명 있어요 롱즈민 부부한테는 딸이 한 명 있습니다 1979년도에 태어난 딸이 한 명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딸도 크면서 이 집안 소문이 퍼지고 하다 보니까 이 딸도 굉장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이 딸도 굉장히 이제 완전 사회생활이 안 되는 거죠 아닙니다 딸은 안 죽였어요 이 딸은 성이랑 이름을 싹 다 바꾸고 여기 산시성이잖아요 사건 발생지가 산시성이잖아요 이 딸은 저 멀리 신장으로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답니다